희망 보자. 앞으로의 응세를 보자. 네. 우와! 우와 맛있다 오 최양진 오늘 와 오늘 황금예스의 지훈은 직접 뽑은 오늘의 엠물티 어? 2등 3등에게도 상품 지금? 어 그래요 아 오늘의 엠물티는 어 그는 거기에 있는지요? 아 놔주고 싶은데 일단 차 아 민수 형 민수 형 아 아 오 오늘 영진이 영진이 근데 이거 왜 열쇠는 왜 줘야? 그거 우리 뽑았잖아 이 원석 나는 이 원석 근데 정현이 형도 한번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? 이미 배가 나셨어요 안 됐어 안 됐어 안 됐어 아빠 안 이뤄서 화났잖아 나 줘야 빨리 이대님 우린 거 치게 아빠는 아니야? 오늘 누군데? 오늘 누구야? 아빠 안 이래요? 아빠 안 이래요? 아 진짜에요? 그래서 이 원석 패의 분이 다음 경기 승리한 날 엠비패한테 주도록 야 오늘은 차연이 많은 저기가 많은데 아 오늘 정웅도 첫 승이잖아요 그죠? 지강이동을 잘 막아서 그죠? 아 근데 그래도 저기 오늘은 영진이가 역전 홈런 치고 또 수비에서도 또 라이빙에서 잘하고 오늘은 영진이가 아닌가 최영진 선수가 아닌가 영진아 축하한다 오 2등 3등도 쳐요? 네 어 그 민호이 형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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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헌금 열쇠 주인공이 제사람. 아! 헤헤. 헤헤. 헤헤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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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헌금 열쇠? 헌금 열쇠는 뭐에요? 파이팅 소화장. 스페인공이. 아이소. 아아. 오늘. 오늘은 뭐. 누가 봐도 영진이 형이지 않을까요? 저는 정우요. 석승이니까. 저도 정우 형 줄래요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진 민수랑 아니 반응 작아줘요 정우 형 와서 얘기하라 와서 얘기하라 정우 형 전 영진이 형 하겠습니다 왜 본인이야 영진이 형이 아니었으면 제 첫 승이고 팀 승이고 아마 힘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아! 옹! 보이세요 보이세요? 어? 안 돼? 엄마 나당에 들고 나올 수 있어도 있니 나부장이 14시간째 있었습니다 저희들 뭐랄거야? 직접 뽑은 MVP? 우리 최지강 두 경기 연속 등판 홍정우 형 정우 아니야 정우도 첫 승 축하하지 우리 지강이 네 두 경기당은 쉽지 않지 투수가 근데 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MVP는 우리 팬들입니다 이게 뭐에요? 고맙습니다 오늘 경기 MVP를 뽑아주시면 됩니다 네 네 네 오늘 선수단 전차가 MVP죠 네 너무 힘 너무 힘 모르겠는데요 못 뽑겠어요 오늘 같은 날 지강이? 굳이 뽑자면 두 경기 다 던져서 고생하셨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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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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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많네 누구에요? 뽑아주시면 됩니다 한국이었을 때 나지? 우석이 형이요 그치 우석이 형이요 내 팬 내 팬이 줬으니까 응 나 오랜만에 오늘 하루에 13회 뛰었어요 응 원래 7이닝 시키다가 응 좋지 아빠 주세요 아빠 주세요 아빠 주세요 아빠 주세요 아빠 사랑해요 해봐 사랑해요 오 사춘기인가 봐요 사춘기 가슴아 가슴아 어느 명이 MVP를 뽑아주십시오 어디 선택하나요? 민수 선택하겠습니다 하하 잘할게요 하하 하하 네 알겠습니다 오늘 형에게 MVP 받아볼게요 네 오늘 영진이 형 영진이 형 잘했죠? 저도 영진이 형 저도 영진이 형 저도 영진이 형이요 M.V.P 많은댈 9층이 황금엘스의 주민분을 가야되고 황금엘스 최영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영진이 형 영진이 형이지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영진이 형이요? 정우 형 파이팅 고생하셨습니다 너무 힘들다 오늘 너무 길었어 최영진 나 아니야? 선수사님 뽑은 아직 안 나왔을 때 고생하셨습니다 최영진 두 팀 다 뛰었는데 37살에 1차전 다 뛰고 2차전 뛰고 다리가 너덜덜덜한데 강민호를 추천합니다 최영진 선수 얘기 많이 했겠죠 네 고생하셨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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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여튼 너무 다 고생해 영진이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게 설명 안하지만 황금엘스인지 모르겠는데 그림이 그니까 아니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여러분 저 오늘 야구장이 정확하게 14시간 5분째 만에 퇴근합니다. 아 진짜 죽을 것 같아요. 나. 나 오늘 떡하우 직캠 보면 내가 제일 힘들었어. 인정? 나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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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해. 대화가 안됩니다. 대화가 안됩니다. 손 놓으고. 인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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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